고가질주로 한번 해볼게요 오! 자동주의 시스템! 오! 됐다! 된다! 오! 오 뭐야! 가만있어 올게! 오! 돼! 뭐야? 뭐야? 왜 안가? 야 잠시만 내 차 없어졌는데? 야 내 차 버리고 왔는데? 타 이거 빨리 야 빨리 가! 뭐야?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동화염 스포츠카가 뭐야? 아 골든솔란가? 야 야 뭐야? 뭐야? 뭐야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야 내 차 어디갔어 와 인쟁 오브제드 인쟁 나 낚았어 와 차 버리고 가네 개웃기네 솔라 오토네 이거 와 인쟁이가 또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고? 유하 야 내 차 버려져 있어 저기 아저씨 좀 갑시다 와 인쟁이가 이렇게 유하다를 잡는다고? 아니 야 드리프트로 안되냐? 드리프트 되는거 마세이참 사라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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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부 사라잇 1등을 내야지 대만은 자동으로 드라이브 된다고? 아 인쟁 낚시하지마 영어로 자동으로 드라이브 된다 카는데 아 인쟁 낚시하지마 이거 낚신거 다 알아 백 pim 아뜨 뭔가 배치가 달리니까 좀 웃기다 이거 누워서 뭔가 해 these 야 근데 1등 잘한대 1등형은 지리는데 1등형은 지리는데 오 잘해 1등형 개만형인데 잘하네 오오 시랄? 뭐해? 어어? 오오야 오우쉐드 오우쉐드 뒷구부리 오우쉐드 1등형이 좋습니다 마무리 체벌져마비하고 이플리에 시체념을 비교하십니다 안녕 누브카트네 스켈레톤 다른 캐릭터하고 해보자 동화를 로드마니가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머리 큰거 로드마니 타고 해보자 로드마니의 기립감 좋다 로드마니의 기립감 로드마니의 기립감 로드마니의 기립감 로드마니의 기립감 로드享 로드마니의 기립감 로드級감 로드오드 오우 머리 힌트네 근데 진짜 누워서 달리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골든솔라가 아니라 솔라 오토뿐에 맞지 얘들아 와 내 차종이 버려지겠어 마음 아프다 내 차 지금 차 방전됐습니다 차가 방전돼서 어쩔 수 없이 이루고 달리고 있습니다 꼬리날 때 합치시켜야겠다 꼬리날 때 합치시키자 오 근데 괜찮은데 토토기 괜찮네 뭔가 너무 누워서 달리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이상하다 뭔가 누워서 밥먹는 것 같아요 치할 것 같아 자 꼬리날 때 다시 합치시킨다 자 내 차 어디갔냐 합치시켜 다시 타란 말이야 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웃겨 야 차 다시 탔다 어 차 다시 탔다 흐흫 인쟁이가 김태칸을 낚았어요 와 이제 대만사람한테 대만팬분께 이제 낚였어 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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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